안녕하세요 안녕 안녕, 안녕 어디예요? 지금 차 아닌데? 차 아니에요 오늘 라디오 아리랑 라디오 가려고 가기 전에 잠깐 켰어요 뭐하고 계셨나요 다들 어디냐고 출발하기 전 라디오 저녁 저녁 아직 안 먹었어 근데 애매하네 아까 점심을 늦게 먹어서 조금 애매해요 포이기들은 저녁 먹었나? 저녁 먹었어요? 방금 먹었구나 저녁 추천해 줄까요? 음 오늘 저녁은 뭐가 좋을까요? 부대찌개 어때요? 어제 부대찌개 먹었어 살 빠진 거 같다고요? 살 안 빠졌어요 각도 각도 왜요? 이제 아리랑 라디오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왜 차 안에서 하냐고? 할 데가 없으니까 누가 기다리냐구요? 아뇨 아무도 안 기다려 좀 많이 어두워요? 나한테는 그렇게 어둡게 안 보이는데 얼굴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저녁 추천? 아까 했는데 부대찌개 부대찌개 어때요? 700이 축하해요 고마워요 외포위기들한테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무 말이 없나? 내가? 이제 곧 예찬이랑 케빈이랑 오면 출발합니다 웃고만 있어도 좋아 웃고만 있어도 좋아 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 근데 한 3주 전인가? 까지 감기가 있다가 나왔거든요? 근데 또 감기인가? 어제부터 좀 그러네요 요즘 요즘 그 감기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감기 감기 멈춰 감기 멈춰 너무 안 그러면 앞으로 내가 좀 가볼까? 지금 이 정도? 완전 차 문 앞에 붙어있는데? 완전 차 문 앞에 붙어있는데? 너무 보고싶어 우리 밥 안먹은 포기티들은 밥 빨리 먹구 지금 너무 그거야 졸려 안들려? 왜 안들리지? 내가 말을 안해서 그럴 수도 오늘 오늘도 라디오 많이 들으러 와줘요 그러면 우리 저도 이제 곧 출발하니까 이따가 라디오에서 만나요 알겠죠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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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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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